때려, 새벽, 반죽 됐어 내면은 어 뭐야 깜짝아 틀어줘 호지안이 똥짜러 갔어? 내 머릿속에 문득 생각 들었어? 호지안이 어! 새로 산 애플워치 선물 받은 애플워치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나? 런 야 너무해 보인다 너무해 보인다 이것은 금고일세! 리벤지전인가? 저번에 내가 애플워치를 자랑했다고 그 녀석이 날 자 거기 옆에 보셨지 호지안은 너처럼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충격당했는데 야 오지환! 애플워치! 똑같이! 리벤지! 그래 난 돈 날박힘! 도와! 주! 침! 주! 침! 오케이 도와준다면 큰 보상이 있을게야 난 많은걸 바라지 않아 간단한 식사 한끼 식사 한끼는? 오지안을 협박해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는 김도혁을 보아 오지안을 그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똑같이 압수해줄거야 애플워치 똑같이 리벤지 나는 빡침 잠시 후 그건 아니겠지? 니가 저번에 금관에 몰 넣어놨었지 하하하하 왜? 오지안 애플워치 어디갔지? 누가 혼자 갖고 가 케이스 필름도 안 꼈습니다 그치 왜 가지고 왔어? 저도 괴롭히고 싶게 말이야 형님은 케이스 다 있었잖아 그치? 그리고 이 거 안 넣었잖아 강진우가 딴 거 바꿨잖아 컵돼지라는 거야? 바꿨잖아요 형님은 야 이 멍청한 놈아 나였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빌빌 기입했다 제가 그날에 잘못을 저지랐습니다 달게 막히십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렇지 그래 일어나 아니면 내가 좀 배고프네 제육볶음 사육부네 여기만 다시 껴 니 사비로 말이야 안 그러면 참 야 아이씨 아이씨 지금의 나라면 절대 소리 지르지 않을 테야 지금 아저씨 한 거 취소하세요 취소하겠습니다 밥은 제가 당연히 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했던 추악한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랑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반송이 되고 싶은걸? 진짜 밥부터 사세요 너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지금 내 친구한테 뭐라 했어? 이거 막 흔들어 제껴 케이스 없는 거 사과해 빨리 시켜 빨리 시켜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요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괴롭히세요 그러면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좀 딱! 따라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육볶음 된장찌개 고등어 무인 포탈 54,000원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옵소서 형님들 야 지환아 물 너는 나한테 그랬단 말 할까? 지환아 내 친구 물 아 알겠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 아니 제환아 예 내 친구 물 갖다 놔 예 제환아 예예예 나 물 예 알겠습니다 밥 다 놔 알겠습니다 지환아 예 수리머리 먹어 여러분 근데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수리 열어주세요 아유 나였어 다섯 번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어도 바로 열어주려고 했는데 30분 숙아 그럼 40분 뒤에 그냥 30분 더 숙아 근데 너무 허니먹는 것 같아 그럼 편안한 의자라고 여기다 허니먹으라니까 진짜 편안한 의자 앉아서 허니먹으려고 했어? 죄송합니다 화가 나 화가 나 그냥 맛은 게 있죠? 나 먹여줘 당연하죠 형님 밥에다가 야 빨리 빨리 해줘라 내 친구 지금 배고프다 한 번 우는 거 보여줘 한 번 보여 여기다 애플워치 넣어놓고 적당히 장난치라 둘 것 같아? 그러면 감사하지 어? 아 와 이건 진짜 진짜 이거 안 되겠어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일단 네가 한 번 드셔보시고 시간을 말씀해주세요 아 응 30분 마이너스 예스 변화 형님 형님들 축사할 거니까 저쪽 가서 먹어 꼬리 몸 사갈라 해? 개인이 더 불쌍한 척 하지 말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애플워치 있겠지? 식사 끝 아까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드셨죠? 듣지마! 듣지마! 얘가 뭐라 하든 듣지마! 잠시만요 밥은요 저녁은 뭐 먹고 싶어? 뭐가 뭐 호미롭길 할 얘기 있으니까 이 사람 마져봐 밥 한 번 사준 걸로 열어달라고? 미션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볼 거야? 저는 진짜 실현 가능한 미션을 드렸잖아요 핸드폰 갖고 와 됐어요 무슨 미션이죠? 스톱워치 다섯 번 안에 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럴 시에 수리하지마 멍청한 것 문외한 것 살짝 더 빠르게 하면 되겠는데? 살짝 더 빠르게 난 세 번 미션이란 마지막에 성공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죠 아까도 들었다시피 실패하면 엉덩이 맞기로 둘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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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나 진짜 줘야 돼 딴따딴 딴딴 아 이거 실패 아 이거 안 돼 아니 자 타입 아니 조용하거라 우와 왜 아파 이거? 왜 이거 안 아픈데? 왜 아프냐? 나도 한 번 때려보고 싶어요 때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애플워치로 돌려주십시오 뭐지 형님한테는 말대꾸를 해 아 아파 대박 이렇게 때리는 거야 어? 안 아픈데요? 안 아파? 안 아픈데요? 괜성우총 애플워치로 사연씨 바깔 이야기하면 바로 두지? 고추 세우십시오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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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랜 요거트를 워 워 워 워 치 치 치 차 잡아 고추 왜 아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나 말씀하십시오 애플로 이행시 에 엔엑 야 잠깐만요 왜 아 아프다 내가 근거로 이행시를 해봤습니다 해보거라 금방 생각이 났다 고 고추 파티 아 아 아디 다다라 아 아 다다라 아 다였으면 그렇게 안했지 너였으면 어떻게 했지 금 금방이라도 보고싶을겁니다 호 호 병신 돌림판을 돌려서 애플워치가 나오면 바로 드립니다 호다 다른 것들이 나오면 안 하셔야 돼요 못난 놈은 뭐야 못난 그 옆에 돌대가리 돌대가리 Juice 해콤 1 폰 개 아 다 엊 아! 뭐야! 아! 치약을 해서 나와! 왜 자꾸... 싸우지 마! 어디? 다시 시작해주세요. 이해가 아니고요. 걱정하. 아 그러면 맨플러치는 저의 것입니다. 이번 진짜 발휘하지 마. 시작! 발휘할라서 참았다, 불쌍이다. 아 너무 아파. 불쌍 Expand 빨리 가. 기회는! 간절한 자에게 온다. 난 FG 간절한 자. 말미 잘... 기분 안 나쁜데? 한 번 더 하세요. 이런 기분이 나빠졌지. 출발! 아! 아! 아 잠깐! 일러워. 준비 시작! 아 아! 검사해야 돼요! 검사! 아! 불쌍! 와 불쌍! 뭐.에. 아와. 뭐야. 아 아하. 아하. 있었다고 은ne 잠시후 에프라치 paradig 진이야 인생 망해버려라 한 번 더 돌리려면 지하판에 한 번 더 가셔야 되지 할텐데 진짜 좋어 아 있지? 아까 밥을 먹고 야지 아 도전 돌리반에 한 번 더 돌리려면 뭐하여? 밥 먹으러 왔는데 시작 됐다! 됐다! 안 돼! 됐다! 애플워치! 애플워치 당첨돼서 줬어 애플워치는 준 거잖아 비번은 또 따로 얻어봐야지 어미로 정보까지 주었지 야, 기억 안 나냐? 비디! 비디 안 내줬! 기억 안 나? 이봐, 줘 줄래 비번을 말하면 당신 노트북을 이길 거야 너 비밀번호 들어 힌트를 줄까? 힌트가 뭐지? 힌트는? 힌트는! HINT! 힌트! 돼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나? 힌트다, 힌트! 저의 백태보호소 더러워 애플이 산지! 하루 밖에 안 되는데 이 멍청한 또래 같은 새끼들 끈 안에 또 박아놓고 비벼같아 때려야 된 다음에 내가 밥도 넣어 내가 토 내가 밥도 넣을 때 내가 밥도 넣어 내가 밥도 넣어 내가 밥도 넣어 내가 밥도 넣어 너는 왜 밥도 넣어? 두상 1117 힌트 힌트